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다섯 번째 공과 과장을 맡은 부작가트립대 시성호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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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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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잘 보는 게 이 주제로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하고 가는 곳이 사회복지관이나 유학체설이나 일반 병원들, 중학병원들, 대학병원들, 정치학병원들 이렇게 환자를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월 환자 파티 때 실제로 굉장히 큰 희생자들이 만난 20대의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실제로 신중지로 들어온 환자를 한 간호사가 긴박한 상황에서 본인 촬영을 하고 본인 본인 로고에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물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직업 영역, 사생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분이 없이 이렇게 막 나들고 개인정보가 막 들은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과정에서만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가. 물론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는 과정교육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윤류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1성 교육으로 전공 둘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들 추진 목적입니다. 추진 목적은 교과 역량, 비효과 역량을 이제 대학관에 다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 같고요. 저희 네트워크 구축학을 진행하는 동안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일반 대학, 대학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전문대학에 비해서 한 해 개설되는 교양 과목도 보통 이제 수백 개에서 천 개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전문대학은 실제로 보니까 1년에 50개 정도밖에 교양 과목이 없으니까. 그 학과에서도 이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학생들은 교양에 대한 생태품이 제대로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교양 교과 관련은 전문대학에서 일반 대학을 굉장히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 반대로 일반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게 사실 직업 교육 관련된 경우들입니다. 전문대학에서는 재활보험공지제 효과들에서 실습 내보내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OT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몇몇 전문대학으로 같이 있는 것이 하다보니까 전문대학에는 굉장히 이런 실수로 나가기 전에 자료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메뉴로 해 동영상 훈련 프로그램까지 다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기 전에 그런 걸 다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력 감소, 지방 소멸 시대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건대병이 여전히 아직까지 수도권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아직까지 없고 또 항상 인력도 보상하고 그래서 힘든 상황을 이제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변사가 있어서 지역 내에서 이걸 잘 키워서 이렇게 우리 인력도 잘 키워서 우리 지역으로 한번 내보내보자 이런 소개목적을 다 승인해보자 그런 대신 저희를 이제 금방 연속이라고 가르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그 참여대학 전환입니다. 일반 대학에 이제 광주, 광주여대 그리고 부산 낙톨립대 이런 대학들로 주문대, 광주보건대, 대구 보건대, 마산대, 진주보건대, 추노보건대 네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과를 보시면은 대부분 그 물리치료, 뭐 방사선, 보건행정, 시기공 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대학들이 아까 지금 공책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권역은 이제 대경 항우권 에서만 하기 좀 더해서 어 네 보시면은 여러분 권역들이 다 함께 하시면 되시고 저희는 부울기용 거창학권 아직 이렇게 해서 어 네 아홉 개 대학이 네트워크를 받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는 네트워크 구축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작년 3월로 돼서 첫번째 이제 키보드 대회를 하셨습니다. 지역관은 사실 이제 광주하고 이게 오시려면 뭐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시기 때문에 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 우선 또 학채가 이제 또 다른 일반 대학 간의 이제 공동 주제 그리고 공동 현대 방안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근데 딱히 첫번째 회의라든지 그때도 딱히 뭘 어떻게 회의를 하자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영원하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회의로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수회의비 1차 1차 뭐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3차 회의는 어 저희들 이제 이제 대구 대학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저희들 대부대학에서 이제 어 이렇게 회의를 추운 회의를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 진행을 받아보니까 어 하민기임에서 대구 대학에서 회장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기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 근데 저희들 학채가 다른 대학들이 진행한다 보니까 기존에 보통 대학 간 행정을 진행한다 그러면 4년제 대학들이 학채의 교육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학채가 비슷해서 어 어 그 과장한 해당성 이렇게 그 진도가 빨리 이렇게 근데 실제로 대학하고 우리만 대학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새로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이제 우상도 달랐고요. 그리고 교과목 개발 기원이나 자잘하게 이렇게 지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규모라든지 그리고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율하는 데 어 처음에 한 몇 달 동안 4만원에 넘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여러 문제들 끝에 공동의 필요사항을 어쨌든 도축을 내고 그런 혈약세 초안을 만들어서 이제 5월에 저희들 부축폐가식을 가졌고요. 네 5월에 부축폐가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6월에는 저희희들 정기총회도 이제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공동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쉬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여러 방안 중에 이제 한번 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저희희들 8월에는 맥도그 대학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비교과 공동 프로그램은 저희 여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 참여해주시고 다 진행되었고요. 대학별로 학생들 4명 그리고 교원 1명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참여 경비는 실제로 도어크라는 걸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정선하고 서로 헤비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대학별로 재원으로 할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학별로 혜실지원비 안에서 각출해서 하자 해서 참여하는 포심만큼 각출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비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정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이후에는 저희들 교과를 공동으로 보태받고사 하는 그런 나무로 해결했고요. 12월에는 저희들 교양효과 한 과목을 넷돈크 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방호사는 많은 포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과정 사진들이고요. 저희들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실 한 대학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의견을 추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로드가 늘고 힘이 들더라고요. 회의를 하다보면 그렇게 이제 주관하는 대학 주관하는 대학 주관하는 대학의 의견이 너무 크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운영할 때는 대학교로 분담하면서 돌아가서 운영하자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저희들 교육과정원 공동운영 혈각서 혈각서에는 회색이 나타난 그런 대의의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혈각시 구축함 관련된 내용들 공부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어떻게 인정하면 좋을지 좀 더 상세하게 정해놓은 회칙입니다. 사실 회칙 초안을 만들 때는 두 개 세 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정하니까 원래 그런 것들이 대학교들 9개 대학교들이 무통본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세분화 되는 것은 다 세배를 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주요사람들인데 굉장히 좀 큰 분리묵실하게 큰 쪽에서 정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교에서 정한대로 원칙으로 대부분 다르지만 큰 범위 내에서 어떤 성을 정해주지 않으면 학교마다 요구한 사항이 조금 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교과과장 개섭할 때 참는 방식이나 교과물 개섭 기준 실수인정 수분정 방식 시험 내용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 중에 큰 표에서만 세워졌다고 보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학교에서 공동경비를 각출해서 어떤 회장비 부회장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부담을 감안해서 거리는 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 회의를 주관하는 주최하는 대학에서 단순히 대학에서 지급을 하고 현재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간단하게 진행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비교과 교육과성 공동 운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ESG가 작년부터 과도가 되었고 저희들은 대기업과 협의사에서도 ESG 관련된 정보선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내용은 학생들과 예수로 가서 저희들의 필체얼 시세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곳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공공시설들이 작년 시각에서 제대로 되었는지 분석을 시키고 ESG 기본적인 특강을 진행하고 그걸 토대로 바라보면 학생들 시선에서 어떤 기획을 해보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4명씩 학생들이 갔으니까 가정과 친구끼리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기가 쉽죠. 그런데 다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모이다보니까 같은 조를 짤 때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조를 짤까 서로 섞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전직에 대해서 비유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다 섞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랜덤으로 다 섞었습니다. 다 섞어서 조별로 운영했는데 결과는 학생들이 굉장히 1박2일 짧은 기간에 잘 진행했고요. 오픈마인드로 열심히 해서 만족도도 커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미션 수행 관련된 사진들이고요. 우측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 백내상 농내상 노인분들 실업자와 체험하는 사진들이고요. 학생들이 관광지 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부분으로 안경을 끼고 격화체험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노하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활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네트워크 안에 전공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면 실제 이런 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것이 제대로 복구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부분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가한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고요. 장면을 위한 랜드파 사업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신호도 없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플랫폼과정에 도움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비교과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과 프로그램 한 이후에 저희들 지금 보신 내용은 교과과정 공동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양과 전문가 모두 다 같이 개발해서 진행했다는 걸로 고득했고요. 교양교과는 1성 교과로 접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잘하고 어떻게 해도 상대방이 저사람이 내가 말해도 저를 경청도 안하네 아니면 저렇게 혹시 이런 느낌을 바라보면 사람한테 일석이 참 아깝고 커트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전공영역과 관련돼서 기초적인 인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1주에서 15주 차로 정리를 했고요. 인성교과 관련된 수업 복지를 정리해 가지고 9개 대학이 지금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과목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성교과 주차별로 수업 복지를 개념입니다. 주차별로 대학끼리 다 같이 참여해서 이 주제들로 진행해 고요.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들 가깝게 도로 동영상관입니다. 동영상관입니다. 동영상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동영상 쇼트 형식으로 동영상 쇼트 5분짜리 5분짜리를 할 시간당 몇 개씩 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수업에서 동영상관위를 곧 완성하겠습니다. 보건증은 별련지 어떤 기곤비생이 필요한가 중요하게 국가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트워크에서 열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혜신지원 사람들은 실제로 공동기획과정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운영하는 대학 고등 2, 30개 대학에 참여한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공동기획과정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세개 대학이 주로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이름만 불러두고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소재 자체가 재활공업 독재다 보니까 목표가 동의를 하고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지 그런 공통부문이 공통부문이 공통부문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게 좀 더 용이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과 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필차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하필가 열과하고 싶다면 관심이든 다른 신청도 받고 어떤 경우에 아홉 대학이 다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유동성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비극과 소개봉을 운영하면 별도의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런 것들 연구조직으로 소개봉을 만들고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같이 행사를 결정할지 안할지 결정해서 보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한 관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대학을 다 같이 보시는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기업에 진행해야 될 부분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1학점차 1성교과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교육 과정은 2대학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학년도에 9월에 오픈 반영이 이고요. 저희들 이후에는 성과 확산도 필요할 것 같아서 대면 활동을 좀 더 높고 비효과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중요한 일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분 조금 넘어서 발표를 해주셨기에 앞으로 굉장히 발표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발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자 지리임장 시간을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지리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섹션 마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요. 네. 백성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소장님이신 김혜영 소장님이 잘 되실 텐데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네. 관산학 다울경계형 문복합 혁신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플랫폼 지역혁신센터 설치 운영 사례 굉장히 긴데요. 어쨌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목이 길어서 모시고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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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목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목이 길대는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역협진센터 관산학연계를 통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업, 지역과의 협력을 동호하는데 관산학연계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교과 교과 과정을 같이 얹어서 함께 두 마리의 특기를 함께 잡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협진센터라는 어떤 스윙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이것이 시작이나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관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을 떠나서는 대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더더욱이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대학에 대한 지원도 지방정부로 대학을 지원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서 동떨어져서 무슨 상하탑이다. 이런 건 이제는 정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대학이 이 지역에서 왜 필요한가.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백석대학교에 온 지 제가 25년째인데 천안에서 백석대학교가 왜 필요하지. 천안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대학교가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가 분명하게 그 주민들과 그 지역사회에서 각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생명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학이 지역과의 어떤 접점이라고 한다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체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정부 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링크사업단이나 이런 규모가 큰 대학들은 다양한 링크사업들을 통해서 특히 지역사회의 어떤 접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봉사와 지역사회의 어떤 기여 이런 측면에서 사회봉사단이나 봉사센터를 통해서 연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목, 학부의 어떤 특성상 사회복지학부라든지 특성상 교수님들이 각계전투로 지역과 어떤 여러가지 연구나 교육과정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네가지 출구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링크사업단에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링크사업이 그렇게 이제 지역의 링크사업에서는 어떤 예산의 일부분을 지역과 함께 협력해라 라는 그런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강제든 반강제든 자발적이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이 소외되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돈들을 앵벌이로 벌어들이는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지역 학교의 지적, 물적, 인프라를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게 되고 또 리빙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도하는 주관하는 부서들이 없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외면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의 첫 번째 지역협실센터를 만든 목적은 이제 대학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가치 자원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공공자체로서의 대학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선도할 책임 있는 조직이나 어떤 그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체제 구축을 통해서 이런 대학이 캠퍼스 안의 교육을 넘어서 이런 지역과 없애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교육의 효과로 좀 교육의 영역으로 같이 끌어들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 비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대학의 지역 선도할 어떤 그런 지역혁신 강화가 목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네트워킹, 확대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과들, 교과를 연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혁신교육이 지금 2주기로 들어왔는데 1주기 때 첫 해에 대학혁신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융합합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융복합교육, 학부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증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융복합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융합부의 학장을 맡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1주기 대학혁신교육사업의 1주기의 첫 해에 사업을 평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2020년에 도입하고 지금도 2주기로 들어오면서는 1주기 때 대학의 지역사회 혁신 참여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혁신교육 활성화 연계성과 전담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1주기 1주기 한 번 더 회복을 하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온갖 우수사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주기 이후에는 인복합혁신을 통한 지역과 대학교 교육을 만들어가는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하나는 지역혁신센터는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와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무를 구현하는데 관산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인복합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 혹은 직접 운영하는 이것이 이제 대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혁신을 구현하는데 특별히 시대가 요구하는 현장, 실무, 리빈넷 형식의 교육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했다라는 두 마리의 끼를 잡을 수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프로스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학습이나 교육방법을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학부의 어떤 교수님들이랑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네트워킹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제 1년차, 2년차 저희가 3년차로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백석대학교의 지역혁신센터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여기랑 같이 함께 해보자 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저도 일을 할 때 훨씬 편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수준의 민관학 협체들, 기관들과 중간지원조직,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또 일반 산업체,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네트워킹을 내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각각의 곳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을 알고 그것들이 학문과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와 지적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지를 연계를 해서 그 사업들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다양한 이것들을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영역,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주요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하는 어떤 신규 사업들을 함께하기도 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포터스나 아니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혁신센터에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과의 접점, 산업체나 지방정부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디자인 뱅킹과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기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 마을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센터들과 함께 지역의 관산, 한화학계에 연계해서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7년째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선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룩 도시라든지 아니면 청년마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사업에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서 그것들 정책들을 개발하고 같이 교내 포럼이나 국제 포럼을 열고 제안한 정책들을 주민 참여 예산이나 아니면 시에다가 제안해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는 공론화 플랫폼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홍보, 기업들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을의 농원천으로 가면은 다양한 이런 마을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냥 문 잠가 놓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빙렉 형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뭐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지역 기반의 위복한 사업을 개발하고 함께 참여하고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첫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과와 비교과로 연결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은 지역협신센터와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연계를 맺은 MOU 기관이 있으면 MOU를 하고 여기에서 이번 학기 내지는 올해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련된 교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교과목과 어떤 커리큘럼으로 참여하면 좋은지 15주 동안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을 녹여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연구한 다음에 융복학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교수님은 수업을 진행하시고 지역협신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사를 지원한다든지 기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하는 이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지역협신센터에서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면서 학교 내에 있는 창업지원단이나 평생교육원이나 다양한 학부들과 함께 교내에 연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서 학교의 커리큘럼 인증센터나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센터에다가 주어서 함께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군구나 산업체 이런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같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모델로 교과나 비교과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대학 혁신사업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학교에서 교비를 대어주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오면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학들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와서 함께 운영하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빙랩 프로젝트를 따와서 1년에 한 1억에서 올해는 한 6억 정도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용역을 따와서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다도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 보조금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리빙랩 사업을 하거나 또 교과는 비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하지만 우리가 돈도 벌어서 우리가 스스로도 자체적으로도 운영 가능한 조직으로 우리가 살아남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교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억 4천 정도의 청년도양 사업을 받아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젊은 교수님들을 연구위원 교수님들로 영입하고 도우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안전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고유 영역들을 이런 지역 혁신이나 지역 개발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과 연계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교과 교과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성과들을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낸 이런 성과들이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결국은 취업, 취업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초의 설치 이후에 민간산학 이런 네트워크를 자꾸 취재를 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백석대학교는 지역혁신센터에다가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도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신뢰를 구축했다는 성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빙랩 방식으로 실천하는 혁신교육의 플랫폼으로서 백석대학이 천안일 충청남도의 백석대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학생들의 혁신교육 참여를 통한 교육성과 혹은 교순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교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노인복지 전문 교수이고 인문사회학을 공부했는데 늘 한 20여 년 넘게 학교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에게 뭔가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동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코로나19, 코비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 손실이 급속도 일어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할 때 저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운동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는 20년 동안 고민만 했었는데 저희 지역혁신센터에서 융복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IT학과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생활체육, 스포츠과학학 교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저희가 또 사회혁신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어르신들에게도 운동 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서 저희가 1억짜리 프로그램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실험을 통한 어르신들 운동 앱 그래서 시니어 홈런이라는 운동 앱을 만들고 그 어르신들이 자기의 건강 수준별 자기의 어떤 체력에 따른 운동을 하면 그것들이 빅데이터로 충남도청에 쌓이게 되는 그런 리빙랩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성장하지만 우리 센터를 통해서 교수님들도 자기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현장이 리빙랩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의지와 역량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평적적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과, 비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들이 강화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 센터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상호 발전 계획은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것들을 다양화하고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전공에, 13개 전공에 있는 다양한 교수님들이 여기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말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조금 더 이것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전략적으로 제적이 지원된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아직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저기는 뭐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외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교내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좀 더 증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링크 3.0이 최근에 사용한 사업이 우리 앞에 사업이 링크 플러스 사업이었죠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이제 우리 RCC, RCC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지역 혁신센터 사랑 혁신센터 이런 개념이 링크 3.0이 오면서 이제 링크 사업은 RCC 중심으로 뭐가요? 사업이 재편이거든요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했던 RCC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백석대학들은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아주 잘 인정하고 있을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관심있게 봤던 부분은 지속가능성 센터에 이제 뭐 교비나 충분한 국가재원이 깎아침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쨌든 센터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센터가 이제 만들어질 게 오래이진 않았지만 그러니 불구하고 지역과 연계에서 센터의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노력 또 상당 부분에 그런 부분의 성과 그런 부분도 저는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캡스톤 디자인의 이제 혁신적 맞춤형 도수법 고대교수법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나사렛대 대학협신지원사업단 팀장님이 계신 김태훈 팀장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나사렛대학교 김태훈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김혜경 사장인 건 저번에 제가 들어서 저희도 꼭 이제 좀 따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부터 진행되면서 지금 좋은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내고 제가 지금 55분이기 때문에 15분 넘지 않을 거고요 뭐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는 학교는 천안에 있고요 같이 백석대학교와 같이 천안에 있고 집은 이제 대전인데 상당히 추웠는데 어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따뜻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는 문제인데 가장 따뜻한 과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소장님은 가만히 드셔야 됩니다 가장 따뜻한 과일 아주 푸짐한 선물입니다 많은 필요가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가지고 죄송한데 가장 따뜻한 과일이요 네? 복숭아 네? 복숭아 복숭아인데 어떤 복숭아죠? 저는 안 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전부 복숭아였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하나가 더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타의 엄마가 누구죠? 낙타의 엄마 낙타의 엄마 낙타의 엄마 네 선생님 늑대가 났어요? 아 늑대였습니다 늑대가 났다 아 늑대였습니다 늑대가 났다 아 네 나중에 궁금해 생각하시면 생각이 다 실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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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교에 온 지 10년 됐고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학생들 취업 진로 쪽에 담당을 하다 이제 학교 와서 10년이 됐는데 학교에 와서 저는 원래는 진로 취업 쪽에서만 계속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혁신단으로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고 사실은 진로 취업에 오랜 동안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새 화수가 되고 있는 PBL 수업 참여적 수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 성과 중에 중요한 게 취업률이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측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5개 전공 중에 공과대학 계열은 굳이 따지면 한 개 학부밖에 없습니다 IT 학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인문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다 사실은 팩소튼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인식은 개선이 됐지만 무슨 인문계열에서 무슨 인문계열에서 팩소튼 디자인을 운영을 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고민 끝에 19년부터 나렉 이라는 팩소튼 디자인 교과목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성과로는 그때 졸업생사부터 어쨌든 여러가지 취업이라는 게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시험률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많은 학교에서 팩소튼 디자인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인문계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는 학습 필요한 미드로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 그냥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참여자 박사 프리에어 학습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지금 뭐 풀링러닝 하루그릇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캡소튼 디자인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캡소튼 디자인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9년 이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금 인문계 학과가 많은 학교에서 무슨 캡소튼 디자인을 하느냐 그래서 끼껏 몇 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캡소튼 디자인 한 개 이런 걸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이 캡소튼 디자인을 아니 이 나랩이라는 나랩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 나사렛의 나에다가 매번 연구실 모든 우리 나사렛의 학생들을 정말 소규모의 나랩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랩 교과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을 이 캡소튼 디자인하고 연결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처음은 했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일단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교수님들도 이제 과목도 세원도 했고 그냥 지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희가 수업은 자유롭게 하면서도 1과목을 인정해서 이 시설을 입점해줬고요 또 처음에 참여하신 교수님들한테는 활동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과목이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런 지원금을 안 드릴 정도로 상당히 거의 전교생의 3분의 2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습 단위는 나댁이다 나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상담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지금 확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방대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그런 제약률 향상까지 저희는 목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뭐 저희가 부끄러운 수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충남권에서만 한번 공시되는 자료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이게 19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게 되었을때 저희는 뭐 거의 터무니없이 이 교과목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문계학과가 전부이기 때문에 무슨 인문계학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 이런 식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뭐 세수증 디자인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 없었고 운영체제도 미술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혁신사업이 되면서 그 혁신사업 운영비로 해서 학생들 활동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만하게 운영되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취직 취직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과 교수는 학과의 랩 지도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랩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저희가 1학년, 4학년 구분 없이 랩 1, 4, 9, 8까지 각 학년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본 교육단 랩이 되겠다 랩에서 모든 학습 상담서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사교의 목적인 거고요 아까 랩에 소독돼서 1대1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학부생 중심의 PBL 특성화 대학을 저희 비전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캡스톤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학년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3, 4학년 위주로 하는 음악 교과목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해서 지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증을 받아도 공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랩 2초라고 해서 1, 2, 3학년 전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계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의 지도 교수와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함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배치를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랩 기초 설계 랩 종합 설계라고 해가지고요 1, 2학년 3, 4학년 이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내용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구성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 때 랩 1, 2, 1, 4, 5, 7 2학기 때 2, 4, 6, 8 랩 종합 설계가 신청하신 아직은 저희가 필수는 아니고 전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19년도 진행했을 때보다는 지금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의 학과에 교수님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을 하고 있고요 패스, 난 패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학점은 학생들한테도 신청 제한 학점에서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형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다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랩이 구성이 되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습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고정 수업이 아닙니다 그 지도교수님 책임 하에 어떤 결과 보면 나오는데 고정된 날에 모이기도 해도 되고 집중 수업이 수제라고 해서 집중을 해도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 평가도 저희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학교마다 최소 인정 인원이 있었으면 학교 아마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최소 20명 미만은 폐강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저희는 랩을 구성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랩 다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것까지는 전부 다섯 명 이상만 되는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평가 중에 하나 소규모가 아닌 평가 기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할 때 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이 랩을 랩을 교수님이 랩을 다 선정을 합니다 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수강 인정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랩 아까 같이 1에서부터 1, 3, 5, 7 이렇게 구성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교수님들이 팀을 짜줍니다 근데 그 팀에는 반드시 학년이 골고루 들어가 있게 합니다 고학년이 이제 지급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팀이 구성이 완료가 되면 한 학기 동안 우리 팀에서는 무엇을 할까 팀 과제를 자연스럽게 제출 이게 완전 PBS업이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주제든 관계없지 저희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처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는 시스템화되고 있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학생 1인당 환송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짜잘하게 500원, 1000원씩 이렇게 정산하는 일도 많이 발생이 돼요 이걸 행정부서에서 저희는 라인게이지센터라고 해서 두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정산하는 부분 어쨌든 학생 1인당 금액을 배정을 해서 그 금액이 되면 과제에 맞게 학생들은 자유스럽게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배속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과제비를 확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제비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인강 얼마씩 해서 줬었는데 혹시 의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동일하게 주면 안 됩니다 사전에 평가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약간의 학과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거의 인강 얼마씩 해서 학과에다 배분을 하면 학과 조교들이 이제 계속 쓰는데로 저희가 정산서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그때 한 학기 동안에 과제 개발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혁신사업에 아까 저희가 팩소통 디자인을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지원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송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그러면 저희가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과제 개발비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저희가 논문경진대회라고 하는데 1학기 때는 뭐 논문경진대회 2학기 때는 콘테스트를 개최를 합니다 콘테스트를 개최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유리했던 게 뭐냐면 모든 과제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에 평가 의견서를 제출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 이게 사나는 역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팀 별로 자기 주제에 맞는 어떤 특정한 멘토를 정해서 가서 잠깐 그 의견서를 받아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 때였죠 왜냐면 의견서를 받아오냐 안 받아오냐에다가 장학금 금액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아까 과제 개별비를 내온 것 중에 저희가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상당히 그 시간에 걸쳐서 개최를 해서 학생 발표를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저희가 지금 벌써 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아 이게 정말 PBL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저희가 정말 생각 못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 하고 있고 그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연결이 돼서 기관하고 연결돼서 실제 취업되는 사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 보고를 마지막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성력을 입력하고 이거는 패스 남패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상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그 랩 수업을 듣는 따로 시스템이 돼서 거기에다 입력을 하면 절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학과 조교가 정말 학생들이 매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쓰는 분들을 취합해서 하는 그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한테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뭐 한 학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지도 교수님들한테는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청하면 뭐 홍길동 교수님은 이렇게 1, 2, 3, 4학년 팀을 짜주는 겁니다 그 저희가 그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취업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잘하는 우리 선배가 어느 장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의 선배 멘토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많은 역할을 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를 학년별로 짜주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캐스톤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102명이었던 게 저희가 입학정원에서 지금 학생, 재학생 분도 한 6천여 명 되는데요 거의 지금 2021년도에 2,4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전선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서 사실은 지금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3분의 2 이상이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제개발비 같은 경우도 혁신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하시려면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서나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쉬운데 이건 학생들한테 과제개발비로 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단위로 이어지다 보니까 학과에 어떤 교수님, 어떤 조교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인 조교 선생님이 오시면 자기가 좀 간거롭더라도 열심히 해도 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아 가려고 하는데 막 번거롭다고 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제개발비는 조금은 거의 1억까지 갔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다시 늘어난 집생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일반학과에서 만든 뭐 이거 지금 보여질 시간은 없고 그냥 제가 이런게 이제 우수사례로 저희가 1년 한 분씩 학생경진대회 할 때 이런게 이제 나왔다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미 많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석처리 시스템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많이 자동화는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이 이 캠퓨팅 디자인 나 내로 통해서 만든 이것은 우수사례인데 약간 지금 보면은 워낙 전문기관에서 만든 것에 비하면 약간 조금 어설픈 면이 있지만 학생들 자체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성과 이런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걸 재발했다는걸 말씀드릴 시키면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성과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25개 전공에서 1개 학부를 제외하고는 저희 전부 입문계열이었는데 어쨌든 이 나 랩을 통해서 캠퓨팅 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이 첫해 졸업생들 해부터 어쨌든 저희가 입문계열이 대부분이 학기도 하고 취업률이 상당히 비슷했는데 그 이유부터 취업률이 종합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약률 같은 경우 참여 의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나 랩을 통해서 일반 종합상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통합지원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거는 수업을 통해서 수업 공식적으로는 수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은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접수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학생들하고 면담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 비용 같은 경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저희 부모교수제라고 있었는데 사실 유명구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과목으로 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힘들어도 의무적으로도 몇 번 면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당히 학생들 상담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아마 많은 학교에서 펜스톤 디자인을 잘하고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학교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계속 한강 혁신사업기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이 나랩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외학기 펜스톤 디자인 PBL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성과류론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키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주대 교육과 교육 지원 센터장님이신 센터장님이신 네 우리 기회의 센터장님 모시고 발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비교과 교육 지원 센터장 김예은희입니다 오늘 저희 광주대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대학과 지역혁신 협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3,540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목차를 다한 것 같이 광주대학교 비전과 전략 그 다음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022년 8월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의 경제발전과 학생의 미래 도약을 위해 지역산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남아겠다라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 5대 전략을 세웠는데요 러니 인테루에이션 그로스 하모니 테크놀로지로 5대 전략을 세워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비전을 보시면 광주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022년도에는 융합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차년도에는 전문 교양 비교과 연계 운영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융합전문을 더욱더 고도화해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려면 일단 지역사회에 어떤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있는가 우리 대학이 어떤 것들을 서로 도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비교과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지만 다문화음악 전국주인 한국어교육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관련된 도교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다 보니 광주 지역의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위주를 약 2,000명씩 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대학교가 여러가지 다양한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겠지만 다문화 사회전문가 융합전공을 법무부와 연계해서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실외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무부와 연계해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융합전공을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할 때 한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관계기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구축해보자라고 해서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융합과정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체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운영 사례를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2021년 2학기에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한국어교육과 아동학과 학생들이 협업을 해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동화책 그것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가장 많은 국적을 차지하는게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한 동화책을 유방기관에 기부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게 베스트셀러 다문화 동화책이구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시간에 연계를 해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있었지만 일단 한국어로 된 동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동학과 학생들하고 한국어교육과 학생들이 협업하고 베트남 외국인 학생들이 또 번역을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감수하시는 베트남선생님이 와서 감수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동화책을 완성을 해서 음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가지고 광주 북구 가족센터에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PDF 자료도 많고 뭐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 엄마 아빠들이 유튜브나 이런거 애들이 너무 젖어 있으니까 사실 아동들 책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광주대학교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이 MOU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많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 교수들이 가서 외국인 노동자를 가르치는 강사들 위한 프로그램도 구축을 해주고 또 강사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네 강사 워크숍을 진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저희 이제 광주대학교가 뭔가를 같이 협업해 나가기 위해서 광주대학교 재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만나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근데 친밀도가 없는데 뭘 만들어라 뭘 해라 확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친밀저보자라고 해서 친선 축구대매를 열었습니다 광주대학교 축구장에서 어 그때 누구누구 참여했냐면요 어 외국인 유학생 광주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스포츠 과학부가 있습니다 저녁의 학교에 스포츠 과학부 학생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광주지역에 조기축구회 아저씨들 조기축구회 하시는 회원들까지 다같이 모여서 축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조기축구회 아저씨들이 에이 시시하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더니 끝까지 참여하겠다 다음주도 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구요 그리고 학생들도 항상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평일에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이따가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하고 지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학생들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알게 되고 해서 다양한 고축을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언어 문화적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가졌는데요 이거는 축구대회에 진행한 보도자료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같이 축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활동으로 지역사회 환경미화 공사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도 그 아동학과 학생들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그 아이고 네 그 도서관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앞을 청소하면서 근데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한국어 수준도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고민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경미화 공사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이 한국어 수업은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 활동해야 하는 한국교육과 3,4학년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도 네 같이 해줬습니다 이것도 사진이고요 이건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국어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배우고 아 이걸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주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주말 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6층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햄버거도 같이 사먹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좋아하고 저희 햄버거 교육과에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버디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저희 광주대학교 단장님 명의로 이름으로 된 상장을 수여하는 상장 수여식도 가졌습니다 그 보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는 한국 동화책을 베트너로 번역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다수가 있는 학습자가 인도네시아였는데 인도네시아의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번역해보자 거꾸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교육법 아동학법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보냈다고 석화 그림도 저희 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색깔도 학생들이 다같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책이 완성된 다음에 광주지역 가족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왕 메락 바왕푸트인데요 이게 한국어로 치면 콤주팥지 콤주팥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학생들이 직접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던 거는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전공학습이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가 연계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성취감을 가졌습니다 보도 자료고요 출판기념회를 가지고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광주 이주민 지원센터라든지 광주 시청 이주민 지원팀이라든지 광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등등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대학교에서 참여한 거 광주대학교가 유일해진대요 저희 광주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오프라인 난민 지원을 위해서 거버넌스 체제 실천 과제를 위한 어떤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쪽에서는 학생들을 참여하면서 하는 활동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건 1차 회의가 끝났고 2차 회의도 이후에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는 어떤 기관과 대학 교수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희 한국어교육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 다음에 다문화위만 정보 학생들과 같이 또 한번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논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담 교육 특성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때도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지원센터에 팀장님이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외국인 노동지원센터에서 생각하는 것들도 같이 의견을 교류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일곱 번째 운영 사료입니다 다문화 가족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한국인들도 가족사진을 찍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인화하는데도 쉽게 돈도 많이 들고요 액자도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 가족사진이 없는 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학교 사진 영상 드론학과 학생이 사진 촬영을 하고 저희 학교 뷰티미용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헤어와 화장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과 학생들이 통역을 하고요 유학교육과 학생들이 그 엄마 아빠가 머리하고 화장할 때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교육과 학생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뷰티미용 실습실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이게 유학교육과 실습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 드론학과 학생들이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네 끝난 다음에도 광주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캠퍼스 곳곳에서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는 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학생들이 많은 사진 촬영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네 보도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화하고 액자까지 넣어가지고 완성된 완성된 액자를 동구 가족센터에 기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이 이날 말씀하시기를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그리고 완족도가 진짜 좋다 그리고 또 하고 싶다고 다른 가족들이 있다 계속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충청권에 있는 배제대학교와 배제대학교 다문화 선교 복지 융합 사업단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호남대와 함께 그래서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교육 컨텐츠도 교류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협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서 경주대가 다문화 어울림 한바당 축제에서 동구 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운영 성과는 제가 써놓은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제가 이게 운영 성과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일단 전공으로 학습한 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받은 이론 수업이 실습으로 이어지고 또 저희 한국어 교육 학생은 최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강사로서 이것이 취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2023년에는 서비스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학교 공아립 교수님과 광주시청에 다녀왔었는데요 광주시청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공모를 할 생각이고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또 중도입국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광주시청에 다문화 사업이 대부분 기관들만 하려고 하지 대학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 나섰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 직원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대학교가 최초로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이제 다문화융합전문 학생들이 수료증을 받잖아요 2급 수료증을 법무부를 통해서 봤는데 그럼 이 전공 역량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2024년 11월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개 대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3차 년도에는 좀 더 고도화해서 운영기관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발간 전이긴 한데 2월 말에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현재까지 보여드린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 광주대학교의 어떤 소식 이런 것들을 담은 호신다락이라는 어떤 잡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러닝을 통해서 얻은 어떤 뉴스 기사 학습자의 생생한 소감 내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더니 이런 이런 걸 배웠어 이런 이런 거를 내가 더 잘하게 됐어 이런 선거도 있죠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그냥 자기 혼자 느끼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친구들도 보고 지역 주민들도 보고 다른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국어와 지금 베트너버가 이번 학기 준비했지만 앞으로는 영어나 또 다른 외국어로 번역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정제가 잘 된 글입니다 그 글을 번역하는 활동들을 학생들이 직접 하고 네 이렇게 한국어로 된 기사를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도 알게 되고 지역 주민들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역기관에도 이 작지를 보여주면 사실상 홍보용으로도 좋고 또 아 광주대학교에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외대학의 홍보자료가 떨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학부가 재밌고 내가 이걸 많이 배웠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도 홍보자료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주대학교가 어 지역 대학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보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권주대학교가 추진한 외부빛 노동자 혹은 다문화 과정 중심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잘 들었고요 마지막 이제 유산대학교의 교육혁신팀 정은하 선영관이 모셔서요. 우리 지역과 지역 상생의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소납학습 집중과는 이항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발표 들어보자고 하겠습니다. 자격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산대학교에서 유산대학교 교육혁신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은하입니다. 만나가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대학들의 군민혁력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저희 유산대학교에 주어진 지금 시간 안에 유산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지역 상생의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온수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수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되기 시작해서 대학 내부적으로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전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차단점으로 내세웠던 게 의사소송 역량, 공동체 정신, 창의융합 역량의 신장이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요칙했고요. 그렇다면 자기주도성 및 문제 해결력 강화 학습을 기대하면서 학생중심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필요성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론중심 교육 및 학습방법을 지향하고 캡스톤 디자인이나 PBL을 적극 구입하여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대학 외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뽑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대학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령인구는 현실점 이미 감소되어 적어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는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대학 입학 정원에 못 미치는 역전 현상이 갈수록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입학 자원 부족 문제가 지방대로 올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또 지방 소멸론에 대한 위기와 함께 오히려 학생 선택권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대학 교육의 질 재고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 대학교가 입지방 잘 갖추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 환경 변화 중에서 기업에서 바라고 있는 인재상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교육을 잘 받은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현장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울산에 위치한 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울산 교육의 중요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표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울산 대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교육 방식으로 전공 교육과정, 현장신문중심의 교육방식, 미래 신산업 교육 분야 이 세 가지를 울산 대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기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중요도와 그에 대한 성과 만족도인데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울산 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또 울산에 위치한 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대인적인 특성 경위를 제외하고는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협업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장실무용 인재의 유성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울산 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대인관계 업무 수행 능력 부분에서는 비교적 5점 만점에 만족에 가깝게 응답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욘드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한 것 같습니다. 비욘드 교육과정에서 브랜디드 에디케이션에서 Y가 뜻하는 부분은 커뮤니티, 인더스트리, 유니버시티와 같이 이 세 가지 지역, 대학, 산업과의 연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온라인 청소학습과정, 전공이론 교육, 현장문제 해결 PBL, 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호남평 집중 교육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학기당 14에서 1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월 과정으로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돈기반 자기주도적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현장과 팻버스의 물류력 경계를 조금 극복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캡톤 디자인과 현장실습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는 7개 지역 하의 국지관과 그리고 현장실습을 진행 중인 현대위포조사와 항상 생활기술연구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원칙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욘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산업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비욘트 교육과정을 설비하게 되는데 그 후에 현장실습 연기문제 프로젝트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때 멘토 선정, 지도교수 선정, 신청학생 선정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4주 동안의 방학기간에 걸쳐서 온라인 선행학습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비대면 미팅이라든지 팀별 미팅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강좌, 비교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팀별 프로젝트 연계 주제에 맞는 온라인 선행학습 및 교과목을 지도교수별로 다시 맞춰서 수업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거쳐서 성과 발표회를 하는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비욘트 교육과정은 PBL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PBL 학습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교수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들이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이루어 가는데 차관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형 향상이라든지 또 실제 산업지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 기도성, 협동 학습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지학교에서는 비욘트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이 지원하게 되시겠지만 우선 설명회나 신청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 지도교수, 그리고 멘토, 멘토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경기, 틈별 비대면회의라든지 틈별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할 때 되는 지원 경기라든지 온라인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중간 발표회나 최종 성과 공유회 그리고 저희가 학과 전교 선생님 외에도 사실은 저희 교육혁신팀에서는 비욘트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구성의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돌아왔는지 효과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사후, 핵심 역량 진단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효과성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계 조성 비욘드 모형의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 비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기업 수요 기반 전공 이론 교과목, PBL, 현장 실습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장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손해 학습은 무크나 유튜브, 울산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클래스를 통해서 온라인 손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 조선 해양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별도로 온라인 비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NSC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기업 수요 기반 전공 이론 교과목에서는 교수님들이 직접 설계한 학습 과정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각의 수업은 모두 다 PBL 주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은 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진행되었던 PBL 주제들은 지금 다음과 같은 4개의 사회들로 제시되어 있고 첫 번째 팀이 제시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교 캐리어 로딩 컴퓨터 성능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대 미포조선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을 진행했고 그 선박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 위험성을 우려해서 국내 선주가 실제로 개선을 요구했던 만큼 정말 실제 어떤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주대로 선정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현장실습은 총 4주차로 진행이 되고 현대 미포조선에서 기본도, 생산도, 듀오도면 이런 이해 과정에 대한 절과를 거쳐서 4주차로 진행이 되고 또 최종평가나 마무리를 통해서 성과부부의 시상식을 하는 장면들이 지금 옆에 사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학습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 과정이 실제로는 조금 나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학생들이 했던 학습 내역들을 보시면 기존에 엑셀 시프트와 함수를 보면서 공식을 분석해서 어떤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스스로 정리하고 또 사용된 공식이론 원료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식 오류도 발견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과 결과 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학습 과정에서 사실 잘못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재학생 튜터링이나 또 산업체 멘토를 통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그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 질문사항이나 스스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멘토웅의 튜터의 평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사실 모형개발에 착수하게 되어서 현재 이르렀고요. 저희가 산업협력 또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첫 단계부터 기업 수요기반 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이르기까지 학과 교수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부터 사실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지역사회 복지기관 7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양적인 확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공대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대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학과 편중을 해소하고 산업체 분야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비욘드 교육과정이 기존에 없었던 어떤 현장실습이나 비연계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실무자 현장 프로젝트의 연계로 인해서 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단기 실습과정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그 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사실 크지는 않았는데요. 학기 초부터 산업체 멘토가 함께 참여하면서 현장실습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업에서의 활용도라든지 적극 참여도가 많이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화면은 울산 대학교가 설정한 핵심 역량과 인재산입니다. 저희가 핵심 역량 진단 중에서 비욘드 참여자와 미참여자반의 역량 진단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상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공동체 정신에 대한 진단 결과에 대해서 참여자의 경우 미참여자보다 약간 더 앞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의 하위 역량들을 쪼개왔을 때 비욘드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공간능력과 협업능력 부분에서 미참여자보다 비욘드 교육과정 참여자의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얘는 저희가 산업협력 교육의 효과로써 현장에 대한 실무 역량에 대한 이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양적인 정량적 결과로써 모든 학교에서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테이네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고육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진로 성숙도 대학 올입에 대한 부분을 포커싱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학년이 주로 참여하는 현장 참여 학습 프로그램과 고학년 대상 활동 부분에서 미참여자인 4학년, 다른 4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이 비욘드 이수자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욘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 성숙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4학년이 되면 사실은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 비해서 대학에서 지원받는 게 좀 많이 없다,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욘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진로 성숙도는 자신의 어떤 대학생이 스스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관련 직종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비욘드 참여자의 경우에는 진로 성숙도 또한 미참여자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신 것은 비욘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5점 만점의 기계조선의 경우에는 4.30,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4.24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산업체 멘토링과 지도교수 피드의 현장실습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했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보수한 생, 산업체 멘토의 상호작용이 이 교육과정의 질에 큰 영향을 붙인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지도교수님과 산업체 멘토의 교육적 영향 개발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느껴보는지 만족도 조사의 서수력 응답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에 대해서 실무와 연결시켜서 전공과목을 학습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비욘드라는 명분으로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교수님과 멘토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사실 장기, 단기로 산업체 실습바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교육과정의 설계 시장부터 끝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직무 및 프로젝트와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신규 비욘드 교육과정을 발굴해서 학과 편집에 대한 문제지점을 조금 해소를 하고자 하고 있고 기존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비욘드 교육과정의 경우는 보도화를 통해서 비욘드 프로라는 신화형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 학과들을 대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수업과정 설계만 사실은 조금 더 불편을 하며 다른 타 전공 참여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통해서 무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전사후 핵심 영향 진단 결과 비교를 항상 늘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창의자의 대표 우수사례 수비 같은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도 널리 전파를 할 예정이고 사실 지금 아직 중단 데이터가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만 비욘드 이수자와 단순 취업률 간의 비교를 통한 저희가 효과성 검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산대학교에서는 이 비욘드 교육과정에 대한 예시를 위해서 더욱 베스트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산대학교 비욘드 교육과정 옛날에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조금 대학대에 우산대 내에서 타쿠아로도의 공유학산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산대학교 비욘드 교육과정에 대해서 타 대학으로의 공유학산도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해 주신 정은남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분과 5개 발표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행사가 끝나고 나면 10분부터 해외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휴식 취하시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여기 10분까지 3층으로 이동해 주셔서 해외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섹션에 5개 발표에 참여해 주신 참여자,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셨던 우리 청취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섹션 5번째 분과 섹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